금사 이렇게 해서 쭉 한바퀴 코들마다 또는 단들마다 한번씩 떠주세요 한코씩 아 이게 흩어져 실들이 난나 난나 꼬르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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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위도 마치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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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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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을 바꿔서 다시 벨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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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코 12코 5 6 7 8 9 10 11 12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렇게 해서 단추를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단추를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단추를 하셔도 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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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색으로 하셔도 되요 붙이는 곳 2단 2단 6코를 늘려 3단 1단 1 2 다음 3 1 2 3 1 2 3 1 2 3 3 1 2 3 1 2 3 1 2 3 1 2 3 4단 2 2 3 3 1 2 3 1 2 3 4 3 4 2 3 4 3 4 1 2 3 1 2 3 28코 9단 4단 28코 4단 28코 4단 9단 8단 4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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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단 4단계 4단계 10단 1단 1단 2단 1단 2코 1단 2코 1단 2코 13코 3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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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4단 슬립 루프 앞에 루프 슬립 2단 2단 3단 4단 5단 5단 6단 6단 7단 8단 9단 5단 11 12 13 5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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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째꺼 첫째꺼 첫째 루프 루프 발은 밑에 있는 코 한번씩만 한번씩만 빼주면 일단 잡기가 수월해요 루프 이런식으로 슬리판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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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3코 3쪽 5 5 2단계 4단계 10코 16단 16단 5단 6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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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 8 9 10 10 10 10 루프 스킨셀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줄임 하나 둘 셋 줄임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곱 여덟 셋 셋 넷 넷 넷 넷 셋 넷 35단 6단 1,2,3,4 1,2,3,5 3단 5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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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 여기 여기